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? 어? 저 김치볶음밥 해드릴게요 잘해요 김치볶음밥은? 김치, 오케이? 김치가 그냥 만져봐요 어우, 차가운 손 아, 바람 아, 차가워 아, 여기 밥솥을 하나 가져와야겠다 뭐해? 아, 밥솥이 있었으면 좀 유명하겠다 해서 전기밥통?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기가 안 돼요 가져와서 밥통 같은 일이라고 지금 깨끗해졌어요 지금 깨끗해졌어요 아, 밥통 아, 밥통 안녕 잠시 엄마